이번에는 교과 통합형 수행평가로 교과서 본문을 소리내어 읽는 게임입니다. 게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실은 게임이라고 하면 애들도 게임이라고 받아들여주니까 그 점을 이용한 거죠.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압박을 갖지 않도록 교과서 1과와 2과, 2과의 본문을 6개로 6등분을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은 1과의 본문이고요. 4번, 5번, 6번은 2과의 본문입니다. 처음 시작은 학습자들도 새로운 평가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장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1과와 2과만 하는 걸로 하고요. 보통 교과서가 3쪽 정도 되니까 그거를 2과 하면 6쪽이 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5번이 다른 5번째 쪽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것이 걸리는 학생은 굉장히 행운이 되겠죠. 이 번호를 정하는 거는 선생님들마다 개성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완국골목에 가서 헝겊이나 가죽으로 된 주사위가 큰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원 이내로 구입하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시험 볼 거를 주사위로 정하기 때문에 그곳에 또 1차적인 흥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5번이 걸리고 싶어서 안달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엘리베이터 게임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일단 하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 문장씩 내려가는 건데요. 여기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마침표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엔터를 치는 겁니다. 마침표가 있는 뒤에 엔터, 엔터치고 여기 엔터치고 마침표가 있는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마침표 다음에 엔터를 치는 이유는 이 문장들을 전부 다 표안에다가 다 넣을 겁니다. 표안에다 넣는데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일일이 표를 만들어서 한 문장씩 따가지고 그거를 표안에 넣는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문장을 표안에 집어넣는 기능이 여기 표 속에 문자열을 표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넣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안에 여기 마침표가 이렇게 여기에 엔터가 쳐있는 것 같아도 실은 엔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한 번 쳐주셔야 됩니다. 5번 걸리는 학생들은 음수 대통하는 학생이네요. 불과 하나 둘 셋인데 네 문장만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 되네요. 그런데 이 소리내어 읽기 with aloud가 왜 말하기 평가냐 소리내어 읽을 수 없다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with aloud라고 해서 읽기 평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하기 평가의 영역 속에 들어간 겁니다. 다 됐죠? 이제 표안에 넣는 것은 블록을 정해서 전체 블록을 정해서 아까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문자열을 표로 한꺼번에 넣겠다는 단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누르시고 여기 자동으로 넣겠는데 지금 쉰 표를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엔터를 다 쳤기 때문에 자동으로 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됐네요. 아하 근데 여기 엔터가 두 군데가 있는 게 있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손을 좀 봐줘야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워서 여기다 놓고 훨씬 어쨌든 문장 하나 하나씩 넣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절약됩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는데요. 주사위를 학생이 던집니다. 주사위를 이쪽 셀은 필요가 없을 테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이것은 여기서 주사위를 학생들이 던져서 만약에 1번이 나오면 1번을 읽게 됩니다. One day Daniel came home from school and said Mom, I don't want to go to school again anymore. 이렇게 이렇게 쭉 읽어내려갑니다. 이때의 수준에 따라서 제한 시간을 두는 겁니다. 읽는데 제한 시간을 두는 이유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빨리 읽을수록 암기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반, 중반, 하반 학생들의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둬서 시간이 만약에 초과되면 발음이 좀 틀리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 안에 읽는 것만 주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CD에 이것이 시간이 얼마 정도 나와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반 아이들은 그 이내에 하고 중반은 그것보다 약간 느려도 되겠다. 하반은 무제한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읽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하반 학생들은 이 과제를 주면 안 됩니다. 이 과제를 주면 할 수가 없죠. 대신에 하반 학생들은 그림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읽는 것 그 정도로 하셔야 하반 학생들도 제기의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읽은 학생이 먼저 읽은 학생이 상당히 뒤에 읽은 학생들은 제가 마이크를 주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들을 기회가 생기니까 연습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앞에 읽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분리하고 뒤에 읽는 애들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옵션을 하나 든 게 먼저 읽은 학생이 다 읽고 나서 단어 하나씩을 삭제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One day then you'll get home from school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첫째 학생이 선생님 저는 스쿨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스쿨을 지워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학생이 나와서 두 번째 줄에서 한 단어를 지워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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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30번 학생이 읽으려고 하면 여기에 30개의 빈칸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요령입니다.